모든 사람들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길에 후회함이 없이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다 가자고 하는 것만 하더라도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것이고 또 삶에 대한 옳은 자세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작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후회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회는 주로 언제 합니까? 아침이 합니까? 저녁이 합니까? 젊어서 합니까? 늙어서 합니까? 어떤 일을 다 하고 마쳤을 때 주로 합니다. 그래서 아침보다는 저녁에 하고 젊어서보다는 늙어서 후회를 합니다. 즉 인생으로 보면 노년의 후회를 많이 합니다. 아침부터 앉아서 한숨 쉬고 젊었는데 한숨 쉬고 있으면 그 인생 보나 마나 뻔하지요. 그런데 노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세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좀 더 즐길 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좀 더 패풀고 살 걸 마지막은 좀 더 참을 걸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승 사자가 노인들을 잡으러 오면 61세 획압을 맞은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금 안 계시다고 여쭤라 그러고 70세 고의를 맞은 사람을 부르러 오면 아직 이르다고 여쭤라 그러고요 77세 희수르의 사람을 부르러 오면 지금 노락을 즐긴다고 여쭤라 80세 산수의 사람을 부르러 오면 아직 쓸모 있다고 여쭤라 88세 미수의 사람을 부르면 쌀밥을 더 먹고 가겠다고 여쭤라 90세 졸수를 맞은 사람을 부르면 서둘지 않아도 된다고 여쭤라 그리고 99세의 백수를 맞은 사람을 부르러 오면 때를 보아 내가 스스로 가겠다고 여쭤라 그런다는 겁니다. 이는 다 오래 살고 싶은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만족한 인생을 살기가 그토록 어렵다는 증거이기도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는 후회한다는 것이 곧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만족했다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후회하면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논리적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이론인데 요즘 심리학자의 주장은 이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일리가 있다는 생각도 상당히 듭니다. 그러나 또한 전적으로 통의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 대상이 남이든 아니면 자기 자신이든 감사가 없는 원망과 후회만 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지칭해서 야 저 사람 참 비록 후회는 많이 했지만 잘 산 사람이고 예수 잘 믿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비록 후회는 많이 하지만 자존감도 높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감사도 많이 하고 열매 맺는 사람을 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다 살아가는 노인이 남은 생에 대한 애착심에서 오는 호딸감과 후회보다는 이제는 사과하는 저 천국에 가까이 왔으니 감사하고 기뻐하자 그러는 분들을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죽음 앞에서 살 만큼 살았다 기쁘다. 나는 오늘 내 집에 오기까지 먼 밤길을 걸어서 자기 집에 도착할 때 그렇게 행복을 느끼는 나그네 같이 저 천국을 내다보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정치인도 후회하고요. 시인도 철학자도 심지어 목사도 후회하는 사람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나폴레옹이 마지막 남긴 최후의 고백을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겁니다. 1821년 5월 5일 저녁에 센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를 하다가 죽을 때 한 위대한 고백은 나는 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나세렛 예수는 놀라운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점령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먼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리면 제일 먼저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인생을 이루었느냐 작은 인생을 이루었느냐 큰 인생을 살고 있느냐 작은 인생을 살고 있느냐와 후회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라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욱이나 조금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사는데 얼마나 후회가 많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살면 후회하지 않아요. 자신을 위해 살고 후회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주를 위해 살고 후회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를 누린 것으로 보이는 솔로몬은 오히려 다 헛되다고 한 고백을 했던 점을 깊이 기억해야 할 겁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 자체가 힘이요. 그리고 우리 삶의 원동력이 돼야 하고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난 주님이 내 속에 없다면 주님이 목적이 없다면 무슨 기쁨이 있겠는가. 상당히 제가 아마 그러면 깊은 허무주에 빠졌을 거예요. 때때로 작은 행복도 내 삶의 목표가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행복도 행복이 되고 그 행복도 열 배, 백 배로 커지더라고요. 그러나 주를 위해 살다 갑시다. 다음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살다 가야 후회 안 합니다. 게으른 인생 살다가 적당히 살고도 후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힘을 다하여 살 때 열매가 맺혀지는 법이고 그리고 열매가 맺혀져야 후회하지 않는 법입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에게 준 동일한 상급의 이름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던 것처럼 충성되게 살다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목표를 가진 사람은 비교적 열심히 삽니다. 잘 살아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사람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삽니다.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죽도록 공부합니다.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루에 17시간씩 피아노를 쳐댑니다. 하물며 거룩한 목표 하나님을 향해 사는 목표를 가졌다면 어떻게 적당히 살다 가겠느냐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잘 참으며 살아야 합니다. 인내 사람은 후회의 마침표를 결코 찍지 않습니다. 우선 이에 대하여 반대 질문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참 잘 살고 인내하고 산 사람은 절대 후회를 하지 않을까요? 잘 살았기 때문에 더 잘 살고 싶어서 후회할 때는 없을까요? 아예 너무 잘 못 산 사람은 후회도 하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집사님은 정숙하고 조신하고 남을 위해서 남에게 기쁨을 지르고 자신은 참고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조숙녀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곳에서 그 딸들에게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말아라 나는 바보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한순간에 한 말 한마디를 가지고 이 집사님을 확대해석하고 이 집사님의 본질을 제가 비판하는 경향이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제 마음속에 그때 당시에 제가 이상론이 아주 강할 때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나? 너희도 나처럼 살아야 한다 이놈들아. 인생이란 하고 싶은 소리 다 하고 사는 게 아니다. 어디서나 참고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집사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딸들에게 야 너희들은 아무렇게나 참지 말고 적당히 살아라. 주문하는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든지 반어법일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산 자신을 알아달라고 순간만이라도 호소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속에 그 말 뒤에 들리는 속으로 들리는 음성은 너희도 이놈들아 나처럼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여류 시인 유안진 씨가 있는데요. 지금 72세도구만이요. 그런데 9년 전 63세 때 어떤 일관적 인터뷰를 할 때 한 말입니다. 한 번도 시의 혼신의 힘을 쏟아본 적이 없었던 것이 후회스럽고 허상을 쫓았던 자신이 후회스럽다고 고백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을 그토록 그대로 받으면 의석은 사람일 겁니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지 못해서 더 열심히 살고 싶은 후회의 고백처럼 들리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산 사람은 언제든지 순간순간마다 매번마다 후회로 마침표를 찍고 말 겁니다.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인내의 가치를 알고 인내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성숙한 사람이요. 그리고 그는 성숙한 성도입니다. 인내는 성숙한 인격자가 가지고 있는 귀한 성품입니다. 참는다고 하는 것은 큰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겁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세계를 재피하고도 내 마음 하나 마음대로 못해서 세계는 재피하고 술 하나 끊지 못해서 술독에 빠져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인내로 고난도 이기고 수욕도 이기고 자신도 이겨냅니다. 특히 작은 일에 참지 못하면 큰 일은 결코 해내지 못합니다. 공자는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큰 일에 낭패한다 말했고요. 명심 보감에는 한때 분한 것을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면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인내 뒤에는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리고 감 잠시의 인내는 우리에게 큰 열매와 긴 행복을 약속해 줍니다. 인내 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비록 비교적 없지만은 인내 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별로 값 없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인내 없이 얻어진 값진 열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열매를 보존하고 그 열매를 잘 지키고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마다 다 하는 일이 바로바로 성공하기를 바라지요. 그러나 그처럼 위험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 생각을 알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참 성숙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모두가 즉시 즉시 돈을 많이 벌고 싶게 별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처럼 위험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돈이 그를 해롭게 하고 그 돈이 그를 불행하게 하고 그 돈이 그를 심지어 지옥으로 데려가기도 합니다. 뭐 돈도 있네 하면서 벌어야 돈의 가치를 알고 그래야 그 돈을 더 증진시키고 그 돈으로 진짜 열매를 맺는 것 아닐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80년대 일이니까 오래전 일입니다. 김용복이라는 사람이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아서 유기호의 미군부대 앞에서 구두닦이를 하면서 또망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자체로 자체로 나아져서 상당한 돈을 가졌는데 40대 초 아라비아에 가서 일을 하러 갔다가 부하 직원과 사우디 공무원들이 그를 쏙여 먹어가지고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한국으로 돌아와 술에 젖어 살아 한 걸음 한 걸음 패인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나가는 교회를 한 번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날 그는 하나님께 붙잡혔습니다. 그는 뜨거운 눈물의 해결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바꾸어준 말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의 머릿속에 스쳐가는 큰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는데 뭔가 하면 그때 중동에 수많은 한국 노동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김치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김치리가 먹고 싶어서 환장을 할 때인데 김치를 달라고 대목까지 한 일이 있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치를 재배를 해보자. 50도까지 오르는 것에 배추 재배가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우디로 갔습니다. 여러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김치를 먹겠다는 일념으로 갔는데 농사를 시작했지만 하나는 싹이 나지 않습니다. 다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립니다. 1년, 2년, 3년째 실패를 했습니다. 계속되는 실패에 상당한 사람들은 지겹다고 돌아가버리고 말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매일 하나님께 기도한 10명의 사람들이 함께 남았다고 합니다. 드디어 4년째 퇴근해에 50도의 그 뜨거운 사망에서 배추에 싹이 나고 무에 싹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전에 빼앗긴, 속아서 빼앗긴 것보다 백배, 천배를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사우디 정부에서 그렇게 소중하던 밀 재배까지 성공해서 사우디의 국민적 영웅이 되었고 1982년에 개인으로서는 최고의학 획득자가 되어서 국민 석탑훈장까지 받았습니다. 사우디가 간 지 10년 만에 그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영동 농장을 차리고 쌀 만섬을 거두는 농사의 성공자가 되고 수많은 특수 장무를 재배해서 그 당시 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한 청소년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돈은 이렇게 벌고 이렇게 써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성도와 인내, 믿음과 인내의 관계 아니겠어요? 인내 없는 성도가 있겠는가? 인내 없어도 예수 잘 믿을 수 있겠는가? 예수 잘 믿는데 인내는 없다, 가능한 일인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인내는 성도만이 가지는 특성입니다. 먼저 성도의 특징은 성경은 인내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골로세 교인들에게 골로세 3장 1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을 옷 입고 다섯 가지를 지금 말하는 중에 옷 입고라는 말을 하는데 옷이라는 건 항상 입어야 합니다. 옷은 우리 몸에 딱 붙어있는 겁니다. 그만큼 친근해야 됩니다. 극률, 자비,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참음 이 다섯 가지는 절대 우리 몸에 붙어있는 옷처럼 붙어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문 12장 16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오래참느니라 참아도 만족하도록 오래참아서 그 수욕이 사라져서 복수하지 않을 때까지 참아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대살로니카 교회는 비교적 칭찬되는 교회가 아니고 창망을 많이 들었던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살로니카 교회에 훌륭한 믿음이 있었는데 환란 중에 잘 참아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라도 환란 이겨내는 건 기본인 것 같아요. 대살로니카 우세 1정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랑거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믿음과 인내가 있는데 지금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그랬어요. 인내와 믿음을 거의 동등한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곧 인내입니다. 믿음에는 많은 속성들이 있지요. 믿음에는 소망이 없을 수 없고 믿음에는 용기가 없을 수 없고 믿음에는 행함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인내는 도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스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믿음, 인내 없는 믿음은 아무도 없습니다. 1절과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증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두 사람만 예를 들면 노아는 100여 년 동안 인내로 기다리며 산 위에 배를 지어 제2의 시조가 됐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인내가 아닐까요? 성경 자체가 히브리스 11장 27절에서 모세에 있는 나는 모세가 참았다는 말을 하거든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국을 떠나 왕의 노암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기 참았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손재해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3절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는 연단되고 그리고 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읍시다. 고통을 주실 때는 그 고통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고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대부분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그 고통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의 멸류관과 그 복들을 받지 못하는 데는 거의 다 인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쉽게 때려치우고 쉽게 깨부시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복 못 받을 짓입니다. 그러니까 복 안 받기로 작정하신 분은 그렇게 살다 가면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잘 참아야 하지만 그러나 내가 스스로 인내가 바닥이 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 잘 참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고를 이때 칩니다. 그리고 사고도 작은 사고는 괜찮아.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문제지요. 자동차 좀 키스 나는 건 괜찮아. 그러나 이게 자동차가 100m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대책이 없잖아요. 온유하게 보이는 사람인데 그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돼서 인생 자체를 망가뜨리고 말더라고요. 우리가 성질도 잘 참아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질과 참는 것은 관계가 없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온유한데 누가 봐도 다 모습도 온유하고 평소에 말도 아주 온유하게 하는데 결정덕일 때 참지 못해서 인생 자체가 불행해진 분 제가 많이 봤어요. 이분은 영어도 잘 하시고요. 평소에 말도 큰 소리도 안 해. 조용조용히 온유하셔. 그런데 4개의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혈기로 문제에 대해서 목표를 못 하셨다고. 성질은 더러워도 결정적일 때 참아내는 사람이 있다고. 참아야 할 때 참는 사람이 진짜 인내 사람이 아닐까요? 바보처럼 참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싼 그릇은 좀 부부가 싸울 때 그릇 깨는 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래도 그래도 싼 그릇은 좀 깨어도 괜찮지만 집에 있는 20억짜리 고려자기를 깰 수야 있겠소? 혹시 그런 남자하고 살면 집에 비싼 건 다 나한테 가져와. 그냥 싸우면 안 돼요. 그래도 안 싸우는 게 좋은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그냥 티격태격 싸우는 게 괜찮아. 그런데 싸울 때마다 칼로 잘라가면서 이혼을 들먹이면서 싸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그러면 가정이 깨진다고. 참아야 할 때 잘 참아내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때로는 몸이 병들어도 참아내면 마지막에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 제일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말씀은 바로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 말씀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말씀과 가까이 하느냐 얼마나 말씀을 순종하느냐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복이 달려있습니다.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말씀 순종 안 하면 차라리 그냥 광량에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말씀은 인내와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 인내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성경에 3만 2천 5백 가지 약속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 중에 복에 대한 약속이 무려 7천 회가 넘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2천여 회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심지어 맹세까지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맹세를 해요? 왜? 하나님은 그냥 한 번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다 100% 오른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맹세 안 해도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왜 하나님이 거짓말도 하고 맹세 안 하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고 맹세한 말은 진짜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남의 말을 안 들어주면 어떡합니까? 내가 성을 간다. 그리고도 성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지만 맹세를 하면서 믿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맹세를 한 게 아닙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읍시다. 민숙이 23장 1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하나님은 후회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신학으로 가보죠. 히브리스 6장 17절입니다. 시작 맹세로 보증한 것은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약속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합니다. 그냥 계약서 안 써도 입으로만 해도 믿을 사람이 있고요. 오히려 속여 먹는 사람은 계약서를 쓰고 숙이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데 사실로 믿어야 하는 사건이 있는데 2001년 8월에 한 실업가가 미국을 방문했는데 위스콘신주 그린빌 공항에서 시카고로 가려고 한 5시 10분 비행기가 그만 결항이 되면서 이렇게 방송이 나오더랍니다. 환불을 받고 다른 비행기 편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기다려주신다면 7시 30분에 새로운 비행기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분은 이 실업인은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비행기를 타려고 7시에 비행기 있는 입구에 갔는데 놀랍게도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시간이 또 결항이 됐나? 그런데 놀랍게도 비행기 승문 전원이 나와서 세상에 이분을 환영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비행기는 당신 한 분을 위해서 이륙하겠습니다. 그것은 손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이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한 대가 뜰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손님 하나 태우고 약속했다고 갑니까? 감동적입니다. 요즘 애들 말로 아주 짱 멋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멋있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못할까요? 말씀대로 믿어요. 말씀대로 따라가요. 말씀 앞에 의심하지 말고 내 삶 자체를 다 맡기고 인내하고 기다립시다. 성경 금원약을 참음으로 받았다고 말하거든요. 히브리스 6장 13절과 15절에서 뭐라고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하는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여기도 맹세해요. 이러실 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니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은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냥 하나는 나타나서 약속을 했는데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냐. 두 번째로 인내의 말씀은 인내로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인내로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말씀 지키는 지킴이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능력 있고 복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기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기쁘지 않아도 지켜야 합니다. 입에 닿아도 지켜야 하지만 입에 써도 지켜야 합니다. 믿어져도 안 지켜. 믿는다 하면서 믿어져도 안 지켜. 믿어져도 지켜야 하지만 믿어지지 않아도 지켜야 합니다. 요한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개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명을 지켜야 되고 개명 지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걸로 압니다. 그가 똑같은 요한이 요한계시록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그래요. 말씀이 무슨 인내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로만 지킬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믿으면 참아야 됩니다. 참고 지키면 그는 믿는 자입니다. 지킬 때 온전히 순종하면서 지켜야 합니다. 온전하지 않는 순종을 엄격히 말하자면 순종이 아닙니다. 노아가 배를 지을 때 몇 년 지었는지 정확한 연대는 아니지만은 백여 년 동안 지었는데 백 년간 정확히 지었다고 계산해 봅시다. 사람이 얼마나 더 산다고 백 년 동안 고생을 해. 그냥 홍순할 때 죽어버리고 말지. 배 안 짓고 그래가지고 99년째 되던 해에 노아가 포기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노아는 승리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99년의 수고도 다 헛되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가 누가 보고 미장에서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는 한 여인인데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입니다. 그녀는 참으로 오랫동안 주념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고 출가한 후 7년이 지나서 과부가 됐는데 그리고 무려 84년 동안 예수를 기다렸다고 했으니까 84년에다 7년을 담은 91년입니다. 몇 살에 결혼했는지 그 나이를 알면 지금 현재 나이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데 20세는 좀 초난인가 20세에 결혼했어도 111세고 30세에 결혼했으면 121살입니다. 121세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한 달 전에 야 내가 뭐 미쳤나 보다 약속을 잘못 받았나 보구나 그리고 포기를 해버렸더라면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끝까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기불이 들어오는 순간은 한순간입니다. 스위치가 탁 들어올 때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그 언약이 딱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참고 기다립시다.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억울하면 하나님께 탄혼하면서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살았던 과거와 지금도 잘 참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가 스스로 부끄럽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냥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 우리에게 인내일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잘 참아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참지 못하고 이렇게 뒤집어 버렸다고 자기 성질 자랑하고 자기가 옛날에 이렇게 했다고 오히려 그걸 자랑하는데 우리는 참고 참은 것을 자랑하고 참아서 훗날에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았다고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 인내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